탑보요. 탑보요. 뭐 좀 뭔가 어려워 보인다 이거. 여기가 티샷이 어려워 보인다. 여기도 드라이버 치는 곳이 아닌가. 위험하다 드라이버는 거지. 앞에 해줘도 오른쪽. 그림은 어딨어요? 우도 그래. 자. 잠깐만 여기 이쪽으로 없어요 누구? 여기 이쪽으로 없죠 지금 아무도. 네 지진희 선수가 답사맨 윤태웅을 이기면서. 답사맨. 이번에는 2대2 듀엣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컨디션 좋은 양세형. 제 컨디션 좋아요? 양세형하고. 김지성. 아 나 안 오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박건영 9번길. 그리고 양세형 김지성 2대2매치입니다. 굿샷. 오케이 좋다. 아 나이스. 완벽하다 완벽해. 한가운데다 한가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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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지겠다 기분 좋아지겠어. 오늘 내가 떨렸어. 진짜 좋았다 이거. 잠깐만요 세형이 측량 좀 할게요. 네. 자 측량 들어갈게요. 거리를 평수로 보니 측량이. 측량자라. 그럼 몇 리쯤 되니? 한 32리 쪽으로 좌도. 31리 오케이. 자 양세형 티샷. 굿샷. 샷. 샷. 와. 와. 되게. 와. 우리 팀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우리 팀 에이스. 세형아. 왜. 왜. 왜 화났어 왜.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아니요 아니요. 팬들에게 보내는 저의 카리스마예요.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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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카메라. 비영아 너 멀리 쳤다. 멀리 쳤다니까. 엄청 갔어. 쭉잖아. 여기 오른쪽. 제가 예전에 저기 프로 선수들이랑 저기. 롱기대기라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여자 프로라는 말 해줘야지. 너 왜 그래 진짜. 짓고자 짓고자. 아이 세형이 진짜. 너 너무 웃긴다. 아 세형이 진짜. 세경. 자 오지마. 거리 불러줄게. 네 형. 지석이 형.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물에만 안 빠트리면 저는. 또 그 어프로치 잘 하거든요. 너 믿고 칠게. 아까 쳐. 106인데. 106. 지석아. 네. 디봇이야. 살짝 왼쪽 보는 게 좋아요. 자 김지석 세칸 들어갑니다. 굿샷. 잘 쳤어. 괜찮아. 잘 쳤어. 도로가 엣지야 엣지야. 아니 거기까지 안 가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미안해 미안해. 자 구봉길 세칸입니다. 구봉길 세칸. 90 나와요. 약간 뒷바람이긴 해요 살짝. 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치면 돼요. 편하게 쳐. 네 편하게 치세요. 금메달 리스트. 자 세칸. 우와 부드러워. 우와 부드러워. 어 괜찮아. 괜찮은데 와 잘 친다. 1년 치고. 오 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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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왔다가 올게. 어프로 치사가 있네. 어프로 치사. 양세영부터 치겠습니다 양세영. 서영아. 이게 신경쓰다가 짧은 것보다는 올리는 게 낫다고 그거 유의하고 칠게요. 오케이 우리 지금 한 후를 따라가야 된다. 오케이. 어 이렇게 부드럽죠 오늘? 자 양세영의 세 번째 어프로치. 어 그 샷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붙일게. 어 잠깐만 없어 없어. 오케이 됐어. 다행이다. 어 톡 쳤는데 톡 쳤는데 이럴까만 해. 내가 붙일게. 이거 봐. 살짝 왼쪽 봐야 되나.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똑바로 쳐. 응 똑바로 치면 돼. 터치에만 신경 쓰시기 좀. 자 박근용 세 번 치셔. 세다. 세다. 괜찮아. 여기 내리막이라던네. 어 내리막이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 갔거든. 자 구봉준 선수부터 할게요. 구봉준 선수부터. 와 너 지금 감이 없다. 조금 세게 쳐야 되죠. 그렇지 더 쳐야 되는데. 괜찮아. 아 약해 약해 약해. 됐어 지석아 됐어. 됐어. 자 김지석 파펫입니다. 김지석 파펫. 오 잘졌다. 오 잘졌다. 약해 이것도 약해. 내가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누가 넣느냐. 야 지금 상황이 똑같아. 결국은 박건영 대 양세형의 대결로 갑니다. 저쳤다. 저쳤다. 약했어 약했어. 더 봤어야 되는 거야 그지. 저 봉길이 해. 홀아웃 해 홀아웃. 자 양세형이가 집어넣으면 이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얘 너무 오른쪽 났는데 막 그래. 자기가 오른쪽인 줄 알아. 저렇게 한나절을 머문 적이 있어. 이 정도는 신전. 운영이 좋으신다. 들어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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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세형 김지석 투. 야. 게임은 점점 재밌어지고. 집에 오십시오.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떠냐. 그거에 그 연연을 해. 여기. 아 이제 딱 그냥 훅이 하겠다. 슬라이스. 슬라이스 나오더라도 훅이 나오더라도. 내 또래. 세이크가 나는 모든 게. 진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 아 이벤트홀이구나. 이벤트홀인데? 드라이버 이벤트홀. 아 좀 애매하네. 어렵네요. 이번 홀은 이벤트홀인데 여덟 명이 공을 다 칩니다. 와우. 티샷. 근데 이거는 네 명이 합산을 합니다. 거리를. 거리를? 야 이거는 뭐. 드라이버 거리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윤태 형 거리가 얼마나 나지? 형 자신 있게 말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기 어린 자기 알잖아. 저 180m입니다.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똑바로 해. 예 똑바로 해. 저 평균. 평균. 제일 많이 나가면 245m. 응. 더 나갈 거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 자신감이 없어서 점점 줄이고 있어요 지금. 예 점점 줄이고 있어요. 네. 민호는? 저는 그때 우리가 롱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때가 225m가 나왔죠. 아 225m입니다. 그때 쟨 거리가. 근데 그때 롱기를 옆에 계신 세형 씨가. 세형이요. 230m 그때 쳤죠. 그때 프로 선수들이랑 경기를 해서 제가 롱기. 여자 프로 선수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여자 프로 선수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여자 프로 선수라는 경기를 해서 제가 1등을 했죠. 230m. 230m예요. 저 한 210에서 20 정도. 20? 저리. 240m. 240m. 선프로는 240m. 265m? 265m? 네. 저 평균 한 220에서 250 사이 왔다 갔다. 220에서 250. 자 윤태영부터 들어갑니다. 윤태영. 자 윤태영. 푸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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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지금 떨어졌어. 지금 떨어졌어. 우와. 잘 됐다. 형. 진짜 잘 갔다. 진짜 잘 갔다. 진짜 잘 갔다. 진짜 아름답게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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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시네. 잘 쳤어. 잘 쳤어. 지금 몇 메달 차이냐 하면 6m 차이야 6m. 나 그냥 확 때려버린다 그냥. 그래 볼 거 인정사정보 볼 거 없이. 쳐버려. 오 많이 갔어. 야 이거 많이 갔어. 엄청 많이 갔다. 이거 많이 갔어. 이거 많이 갔어. 와 진짜 많이 갔다 형아. 이거 많이 갔어. 이거 많이 갔어. 형아 굴르기도 엄청 많이 갔어. 아직도 굴러. 아 우리 에이스. 우리 에이스. 세게 맞으면 안 돼. 이렇게 피해야 돼. 골프를 위해서 펜싱을 한다는. 9번 길. 와 그냥 냅다 후려야겠다. 그냥 냅다 후려야 되겠다. 슬라이크. 살아라. 살았으면 됐어.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살았어. 바람이 그래도 약간 밀어줘서. 어 그래도 많이 간 거 같아. 오케이 바람이 도와준다 형 지금. 뒷바람. 뒷바람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야 돼. 가야 돼. 너 너 너 너 너. 괜찮아. 가라 가라 가. 오우 잘했어요. 맞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오우. 마지막 지진이. 너무 부담된다. 자 지진이. 지금 지진이 선수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목도리 샷. 오 마이 갓. 나갔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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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은 것 같은데. 나갔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나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카트도로 맞았어. 잠깐만요.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야. 우리 지진이 형님이 우리 골프왕 방송을 살려줍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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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리 하는 순간 어. 아웃. 목도리가 팔랑 보이는 순간 아이씨. 아웃. 아웃. 자 합계를 따지면은 골심포맨이 684m. 골프왕 881m.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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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프왕 팀에게 베네피스로 멀리골을 드리겠습니다. 아웃.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멀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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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골 크다 진짜. 잠깐만. 그럼 멀리골은 태영이형 있으면 되겠네. 그럴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진짜.